남호 형 남호 형 지휘구야 남호 얼룩말 얼룩말 히히히히힝 와 이렇게 커? 아이고 귀여워 애기인가 보다 한 번 이거 봐봐 기린 기린 안녕해 안녕 오오오 안녕 우리 만나러 가자 기린 가자 기린 남호야 우와 이거 타나 봐봐 이거 너무 재밌잖아 정말 재밌어 타비 한 가지 우리 이제 동물 친구들 만나러 갑시다 준비되셨죠? 출발 출발 우우우 자 우리 구원 명호 출발 우리 앞에 볼까요? 우리 처음 만날 동물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파카 침 냄새 독한 애들이다 우리 알파카는 봤어요 아 진짜요? 알파카는 봤어요? 오오오오 가는 거예요 야 아니요 근데 인사 다 못 줘볼까? 저렇게 가까이서 보는구나 다 못 줘볼까? 오오오 많이 망가 우와 출발 출발 힘이 센데? 혼자 줬어? 왜 혼자 줬으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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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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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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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인가 봐 낙타 처음 오는 거 아니에요 어렸다 이번에 어렸어요 약간 긴장했어 일레봉 놀랬어 놀랬어 안녕 안녕 네몽아 낙타 안녕 진짜 고생하네 다음 친구도 만나려고 할 건데 우와 코끼리다 코끼리 코끼리 우와 오마이갓 오마이갓 코끼리 아저씨는 고가손이요 아 어떡하냐 아 어떡하냐 크리스마크 이쁘게 인정해주고 안녕 안녕 그냥 패스 사모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기린인데 기린 기린 기린한텐 어떨까 기린이다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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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시다면 좋아하나요 네네 기린 좋아요 엄청 좋아하시죠 기린 기린 기린이야 가모아 기린 기린 무서운 것 같아 너무 무서운 거야 겁먹었다 기린 꼬이집이 진짜 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나도 놀랄 것 같은데 아 진짜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내가 알고 기린이 아니에요 엄마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안 내고 있어 아 너무 무서워 괜찮은데 라일락 좋네 노래 만들어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가구진이 보러 왔어요 편안하게 둘러보세요 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귀여워 귀여워 이게 사실 좀 내 스타일 이거야? 이게 스페인에서 온 아쿠아 클린이라는 소재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신선 그러니까 예쁘더라고요 네 묻었을 때 그냥 깨끗한 물걸로 변경 가능하고 그렇죠 오빠 응? 안녕 안녕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아니야 아니래 이게 테이블으로 쓸 수 있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래 차라리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좋다 이거 왜 아까부터 이거를 여기에 앉아있어? 근데 이거 놀 데가 없어 오빠 아니 근데 됐어 놀 데가 없으니까 아니 내가 이게 좀 약간 옛날 로망 중에 하나인데 일 열심히 하는 걸로 해서 하나 해볼까 어머 오빠 이거 너무 좋네 단점이 있어 뭐야 조금 오래 누워있으면 잠이 와 오빠 그럼 이걸 내가 써줄 테니까 일 열심히 해야 돼 어 정말이야? 어디다 놓아야 돼 근데 저거를? 저거 진짜 행복한 고민인데 주문한 거 어디에 놓을지 수연아 어? 리클라이너 원래 자리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다가 못 넣지 오빠 리클라이너는 서재 놔야지 어떻게 하지 않는 거지? 이거를 정리를 해서 여기에 리클라이너 이렇게 놓고 오빠 컴퓨터 하면서 여기를 아예 그냥 서재로 오빠 공간으로 근데 오빠가 오늘 고생을 좀 해야 돼 어? 뭐지? 왔나 보다 리클라이너 오빠 어? 뭐야? 어? 오빠 났어?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오빠한테 아니 내가 좀 서치해가지고 이것저것 샀어 엄청 많은데? 어디 갖고 있지? 너무 많다 그게 다야 아이씨 착해라 착해라 으쨰 아이 이뻐 블럭놀이처럼 예뻐 오빠 저 베란다를 집에서 그냥 캠핑 분위기만 내게 에그게 아아 이런 식으로 싹 바꿀 순간이거든요 아이디어 좋다 애들 놀이터 저거 러닝머신부터 저쪽 방으로 또 넣어놓자 저거 어떻게 다 해 대공사다 진짜 아빠 운동 어머어머어머 아니 그럼 잠깐만 운동 어디서 해? 운동 여기 밖에 공원을 뛰라고 예에 오빠 대신 서재가 생기잖아 아 접히는구나 아아 힘들텐데 안돼 요새는 이제 막 이럴 때야 왜왜 딩 딩 딩 딩 아우 아웅 잉 안돼 착해 그렇지 안돼 안돼 인조 잔디를 먼저 깔자 오우 역시 오우 역시 서 박사님 동반하셨어 서 박사님 진짜 오 멋있다 저 전문가 포스죠 오 멋있긴 하다 네 폭이 1200이야 그래서 요 라인에 맞춰서 쭉 자르고 나중에 요렇게 대고 요기를 이렇게 파내면 될 것 같아 자르라고? 잘라야 돼 요만큼만 자르면 되니까 어머 아아 다모다 얼마나 좋아할까 어머 왜 일어났어? 뭐요 뭐요? 잔디요 잔디 다모 잔디 잔디요 저런 촉감 처음일 거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오우 팔 팔 어휴 우리 조심성 많은 다모 따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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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따갑나? 이거는 천 천 인디안 텐트 셰이프로 이걸 여기다 붙이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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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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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아 예뻐 오빠 얘 불멍하고 있어 오빠 얘 봐 얘 지금 어머어머 어머 진짜 불멍 불멍 캠핑하면 불멍이지 불멍이야 아침에 여기서 커피 한 잔 어? 어 쇼핑하다 쇼핑 왔다 쇼핑 왔어 좋았어요 신났어 아빠 신났다 신났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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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우와 우와 기가 막히군 오빠 근데 그러나 저러나 서재 정리해야지 이걸 꿈을 실현하지 그냥 정리해야지 정리해야지 빨리 하자 우와 저희 언제 추워 오빠 일단 창고에 넣을만한 건 좀 놓자 창고에 자리가 좀 있지 아 창고가 있더라 아 응석이 뭐하지? 아 응석이 응석이 오늘 서울 서울로 왔다 그랬는데 응 응 응 응 응 다 안 봤어? 다 끝났어? 아침 끝났네요 알았어 그러면 들였다 가야지 그래 저녁이다 먹어 저녁? 응 재수씨가 마시는 거 이런너라 어 빨리 와 그래 어하하 아 생각할 시계 없어 애들 장난감에 진짜 부피가 너무 커 하 진짜 한짐에요 한짐 너무 커서 둘째 때문에 저걸 못 버리니까 응 이거 옛날 것도 이제 나오지 또 봐야지 1989 오빠 나 네 살 때 내? 아 죄송하게 남하고 똑같이 세 살 때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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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다 약간. 니 누구야? 담워. 아 담워래. 담워랑 똑같다니까. 대박이다. 왓다. 웅석 오빠 안돼. 자 오늘의 일꾼. 아 귀여워. 삼촌 안녕하세요 해야지. 아니 근데 좀 편한 옷을 입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 먹는데 왜 편한 옷을 입으세요? 갑자기요? 뉴욕 벗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옷 비싸보인다 먼지 묻을까봐. 쇼퍼도 나와있고. 야 이거 리클라이너 하나 했어? 나의 워너비. 뭐야 저거. 야 여기 내가 서재를 만들라고 거의 많이 했어. 원래 여기 되게 많았는데 다 치웠어. 너 오기 전에 내가 착하지? 뭐 만들려고 불렀어? 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거의 다 했어. 어? 어휴. 이런 것도 지금. 센스재네요. 센스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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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제 이사하는 날이네요. 많이 들어가겠구나. 야 너 평상시에 책도 안 보면서 왜 이런 책이 이름하냐. 책 보는 칼만으로 벗네 내가. 우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아이고 귀여운 거 봐. 하나 둘. 아 저거 붙어있었구나. 진짜. 찌지. 아이고 닦아야 돼. 너무 착해봐. 진짜 귀엽다 타모아. 아니. 많이 하신다고 일당 더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약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 익혔어. 바닥 다 익혔어. 저 마저 어디 거야. 오케이. 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드디어 드디어. 어미 좋아. 진짜 완전 바뀌었어. 이거 봐. 됐어. 퇴근해. 퇴근해? 퇴근해. 내가 소재 하면 해주려고. 뭐야. 사진을 맞췄어. 축하 선물이야. 아빠. 아빠. 다모도 좋아해 오빠. 아이 좋다. 땡큐 이거 언제 맞췄어? 에이. 하나 안 불렀다. 에이 다모야. 다모야. 다모야 나왔다. 고만하라. 고만해. 고만해. 다모가 고만하라 해서 고만한 거야. 오빠. 어때? 어이. 어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아우 예쁘잖아. 멋있다. 아 좋다. 되게 좋아하네. 천 conversion. 고만해. 고만해. 오.